안타깝지만 세상은 불공평하다 어떤 이는 가난을, 어떤 이는 장애를, 어떤 이는 작고 왜소한 체구를 가지고 태어난다 불행하다고 생각하나? 누구나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은 있다 남이 아닌 어제의 나를 이기고 그것을 반복하는 것 그러다 보면 당신은 어디에서도 당당해질 수 있다 인생은 점진적 과부하다 안타깝지만 세상은 어디에서도 당당해질 수 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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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타깝지만 세상은 어디에서 당당해질 수 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